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7대 경합지들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추첨해 하루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내걸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플이 보청기 기능을 탑재한 에어팟을 선보여 15억 명의 청력 상실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태평양에서 약하게 발전하고 있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선을 보름 남겨둔 현재의 판세를 놓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은 승기를 잡았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 측은 필사의 반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의 기운 곳에선 트럼프가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고 친민주당 측에서는 아직 해리스가 3곳의 우세를 지키고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 판세를 김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초박빙 승부 사실상 독률접전으로 펼쳐져 온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미묘한 기울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말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에 오른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주춤해진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우리가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후보 측은 정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필사의 반전 노력으로 분위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 7대 경합지들의 판세를 놓고 친공화당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리얼 클리어 플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평균한 결과 트럼프 후보가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rcp의 종합에선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0.8포인트, 미시건에서는 1.2포인트, 위스컨신에선 0.2포인트 앞서기 시작해 해리스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블루월 3곳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레드월 3곳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0.5포인트, 조지아에선 1.8포인트, 애리조나에선 1.6포인트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네바다에서도 0.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트럼프 후보의 7대 경합지 석권 가능성을 내놓은 같은 날짜에 친민주당 성향인 뉴욕타임스가 공동 집계한 7대 경합지들 판세에선 아직 트럼프 4곳, 해리스 3곳 우세로 팽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선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1포인트, 위스컨신에서 1포인트, 네바다에서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뼈아픈 결과는 아랍 무슬림들이 돌아섰기 때문인 듯, 미시건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1포인트 차이로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미시건에서 1포인트 앞서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각 1포인트, 애리조나에선 2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적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 즉 승률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가 20일부터 52대 48%로 해리스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계산했습니다. 더 힐의 승률을 보면 10월 1일에는 해리스 후보가 55대 45%로 크게 앞섰다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51대 49%로 좁혀지더니 10월 16일과 17일에는 50대 50으로 타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0일에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승률에서도 52대 48%로 뒤집은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트럼프 후보가 한 번 잡은 승리를 더 강하게 몰아쳐 석권하게 될지, 해리스 후보가 필사의 반전 노력으로 다시 역전시킬지 피말리는 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7대 경합지들에서 유명 인사, 선거 광고, 전화 문자, 가가호호 방문 등을 총동원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의 유권자들은 미국 전체에서 20%에 불과한데도 공화민주 양당의 지지율이 박빙이어서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11월 5일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아직도 배학관 주인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배학관 주인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7대 경합지들을 돌면서 유명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한 지원을 받아 2주 최후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이기 때문인 듯 직권 청사진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서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의 전쟁, 설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소국까지 쓰며 카말라는 국경과 경제를 마친 목같은 최악의 부통령이라며 더 이상 그녀를 지지할 수 없으니 해고에 퇴장시키자고 일갈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매우 심플한 메시지로 카말라는 바이든 보다 더 무능하고 나쁜 최악의 후보로 국경과 경제를 망친 그녀에게 4년을 맡기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위한 펜실베니아 유세에는 억만장자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가 다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도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체외수정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고령의 인지력 세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만 안한 괴상한 후보로 맹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리스 후보를 위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어셔와 리조 등 유명 가수들까지 지원 유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4 배학관왕 레이스는 그러나 미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신에 동률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컨신 등 블루월 세 곳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레드월 세 곳 그리고 네바다까지 포함해 7대 배틀브라운드 전장에서 전면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에서는 3대1로 압도하고 있는 헤리스 선거 광고와 트럼프 선거 광고로 방송 광고, 온라인 스포츠 행사 등을 뒤덮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거티브 선거 광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변에 있는 대형 전자 광고판은 자동차 광고 등이 사라지고 선거 광고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들에서도 틀면 나오는 선거 광고로 토배되어 있습니다.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전도 가열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 방문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달러 이상 쏟아부으며 전면전이 치러지고 있는 7대 경합지들의 유권자들은 미국 전체에서 20%에도 못 미치는 3,200만 내지 3,400만 명이고 대다수 지역은 남의 나라 돈잔치 이야기만 듣고 있는 셈이어서 미국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트럼프의 우리난 세계 최고 부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7대 경합지들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추첨에 하루 100만 달러나 제공하겠다는 로또를 내걸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거액의 기부, 직접 지원 유세에 이어 100만 불 로또까지 내걸고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토요일 7대 경합지들에서 자신들의 청원서에 서명하며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거일까지 매일 한 명씩 추첨해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머스크 슈퍼팩, 즉 정치행동위원회가 제시한 청원서에 서명하며 특히 유권자 등록을 하면 47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바신 펜실베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면 100달러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등록하면 등록자 1인당 역시 100달러를 추가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특히 청원서에 서명하며 유권자 등록을 하는 7대 경합지 주민들 가운데 매일 한 명을 추첨해 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5일 선거일까지 매일 추첨을 실시해 100만 달러의 로또의 주인공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1,500만 달러를 푸는 셈이 됩니다. 머스크의 100만 불 로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자격자들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컨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7대 경합지에 사는 유권자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69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부자 1위 또는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머스크는 슈퍼팩을 통해 현재까지 7,5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100만 불 로또로 1,500만 달러를 더 내놓게 되면 약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100만 불 로또는 즉각 연방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법학자들은 상당수 연방법은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위법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합제 중에 최대 표받인 펜실베니아의 조시 샤피로 주지사는 머스크가 청원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있으나 유권자 등록에 경품을 내거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법당국에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100만 불 로또는 위법성 논란보다는 관심을 더 끌고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발한 발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이 보청기 기능을 갖춘 새 에어팟 프로2를 선보였는데요. 다음 주부터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5분 만에 청력검사를 받으면 에어팟이 난청을 앓고 있는 사용자에게 맞는 보청기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15억 명의 청력 상실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고 있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에어팟 프로2를 활용한 청력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력 상실을 겪고 있는데 애플은 무선 이어폰 중 하나인 에어팟 프로2에 보청기 기능을 탑재시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플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에어팟 프로2에서 검증된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청기 기능은 경도에서 중도에 청력 상실이 있는 성인들에게 일반 의약품 보청기 역할을 하며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큰소리 감소와 같은 청력 보호 기능으로 작용됩니다. 애플의 건강 담당 부사장인 썬불 대사의 박사는 청력 검사를 받은 후 에어팟 프로2는 개인화된 보청기로 바뀌어 말의 일부나 주변 환경의 요소와 같이 필요한 특정 소리를 실시간으로 증폭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80%는 지난 5년 동안 청력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유저들은 청력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신선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청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헬스 앱이나 이어버드의 설정 메뉴로 이동해 나이, 건강 상태, 지난 24시간 동안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배경 소음 테스트를 실행하여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끔 주변 환경에 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력 검사는 다양한 볼륨과 주파수로 일련의 음을 재생하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화면을 탭하는데 약 5분이 소요됩니다. 원하는 만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사본은 헬스 앱에 저장되며 의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올겨울 날씨는 평균보다 더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평양에서 약하게 발전하고 있는 라니냐가 겨울 날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이번 겨울은 매우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라니냐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 날씨,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전국의 기온, 강수량, 가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폭풍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미국 북부 지역의 전체, 특히 태평양 북서부와 대호수 지역에 평균보다 더 습한 기상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과 동남부에서 대서양 중부를 거쳐 북동부 및 뉴잉글랜드에 이르는 미국 동부 전체가 평균 이상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겨울은 약하고 수명이 짧은 라니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한 라니냐가 올 경우 DC의 평균 겨울 기온은 39.2도입니다. 이는 평균 겨울 기온인 38.2도보다 1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라니냐 기간 동안 DC에서는 평균 9.7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겨울에 미국 본토 북부 전체, 특히 태평양 북서부와 대호수 지역, 북부와 서부 알래스카에 평균보다 더 습한 기상조건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서부의 포크너 지역에서 남동부, 걸프 해안, 대서양 중부 하부주에 이르기까지 평균보다 더 건조한 기상조건이 예상됩니다. 평균보다 건조한 기상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멕시코만의 저판주와 텍사스, 뉴멕시코 남부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 중부 평원 지역,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이어지는 I-95 도로는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의 계절별 총 강수량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